출자 이웃열 그리고 스타링은 전투전자 이재동 천재 이웃열 해탈하던 극강의 보스를 내뿜는 시대 이재동에게 스타링은 최초 3회 우승자의 전형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올드앤뉴의 대결 이웃열대 이재동 대본타 리그 2,007 자 오늘 여기 많은 분들이 바로 이겼기를 오늘의 하이라이크 출근신분들 진짜 많으세요 이재동 선수가 신한 마스터즈에서 마재현 선수를 3대1로 꺾은 이후 개인전에서는 정전이 전혀 없었고요 프로리그에서 그 이후 저구전을 5승 뒤편하고 있습니다 이웃열 선수로서는 5게임 내 저구전의 테란드 저구 5승 2위 승리 2위의 이웃열로서는 작은 슬러프로 알 정도죠 총전적에서 알 수 있는 저구전 지금까지 싸운 저구전에 상당히 강력한 이웃열 선수가 최근 저구전이 부진하다는 것 또 하나는 그렇게 부진하던 이웃열 선수가 최근에 프로리그를 통해서 살아나고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스타리그에서 이웃열 선수가 정말 부활했구나 다시 살아나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건 오늘입니다 그러면 진짜 지난 승리 같은 프로리그 승리 같은 경우는 살아나고 있다 정도고 이재동 잡으면 부활이한 얘기한다면 됩니다 그렇죠 이웃열 이웃열 또 저구전 만큼은 좀 슬럼프네 그런 것을 확실히 불식시킬 수 있을 상대라는 거죠 이재동 이기면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무엇보다도 이재동 선수 현재 저그 가운데 세일 안전 최강 누구냐 바로 이재동입니다 그렇죠 영보성 선수에게 2대1 역전승 스타챌린지에서 고둔 1회로 지금 7연승의 테란전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체 승리는 9승 2패 압도적으로 승리는 1위입니다 5연패를 해도 승리는 1위입니다 너무도 테란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7연승 예전에 견인중 선수가 채운 기록까지 타이 기록인데 그 기록을 깨고 8연승 최초로 하는 점이 나올 수 있는 순간이에요 그럼요 기준에 따라서 심연승 도전이란 얘기는 있고요 아무튼 2년부터 예전에 저번에 저번에 최고점기가 2년도 테란 잡기 착하면 테란 한 번 대동이 직접 능력 잡기 착하면 완전히 때려잡는 분위기에요 네 저뿐만 아니라 저그 정도 잘하거든요 또 네 이거 외에도 불구색전 만에 패하던 나라요 이훈련 프로리그에서 보면은 07 신한 프로리그 정기 홍진호 조용호 박명수 이렇게 후기까지 쭉쭉 지고 있는데 경기 수 자체가 굉장히 많아요 네 이재동 선수는 프로리그 합해서 현재 9연승을 날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심연승에는 기준은 다르겠는데 아무튼 연승 기록이 엄청난거 이재동이요 네 이재동 선수가 이제 오늘 여기에서 만약 승리를 차지하게 되면은 네 어 다음 그 물론 이제 다음 경기는 이제 송병훈 선수 즉 투스전이긴 합니다만 그 다음 8장 지출에서의 테란전 때는 전부 파란색이라는거죠 아 그렇습니다 네 전부 파란색 네 그 빨간색 하나 치는거 그냥 없어지는거니까요 그만큼 이재동 그런데 와 진짜 이재동 선수는 야 어떻게 이렇게 특히 이재동 선수의 경기 모습을 보면 하나는 기아 통리바퀴처럼 그 다음 장면으로 기가 막히게 연결되요 계산기 같죠 계산기 네 그렇죠 실수가 없어요 네 입력시키면 어떤 그 공식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아주 그 테란전에서의 교과서적인 예 저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인데 거기에다가 아 이재동 선수는 또 이윤열 선수와 상대전적에서도 2대1로 앞서고 있고 아 맵도 도와주고 그러니까 이윤열 선수가 참 예 천하의 이윤열 선수가 힘든 상대를 만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상대전적에서 3대1로 앞서고 있죠 프로리그에서만 4번 만나가지고 8153 신백도대간 몬티홀까지 이재동 선수가 모두 이겼죠 네 그리고 지오메트리에서 이윤열 선수가 한번 이겼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재동이 여러가지를 말해서 상대전적 그리고 현재의 맵 분위기 그리고 실제 각각 개인의 분위기 진짜 이재동이 확실히 높긴 좋아요 네 어쨌든 3대1 스코어이긴 하지만 가장 최근의 경기는 이윤열 선수에서 이겼어요 자 이재동 그 분위기 계속 근데 이재동은 로얄로도 진짜 로얄로도 하려면 이렇게 아무튼 빛나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항상 프로리그의 사나이라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얘기인 것 같기도 하지만 아 개인 리그에서의 어떤 아쉬움이 항상 컸었던 이재동 선수가 이번 스타리그 이번 에버스타리그에서는 출발 너무 좋거든요 네 아 특히 뭐 그동안에 이 가을스윗만 되면 이렇게 조정원 감독의 우영종 선수가 항상 빛을 발했는데 우영종이 없는 상대 아 지금 이재동이 이번 대에 먹어지면은 진짜 가을에는 우영종에 강한게 아니라 가을에는 느카프가 조정감도에 강하게 되는거에요 그러네요 지금 뭐 프로리그에서도 느카프가 완전 꽉 잡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재동 선수는 이참에 맵까지 받쳐줬을 때 테란을 잡고 깔끔하게 8강 올라가줘야지 괜히 여기서 1승 1패 만들어버리면 다음 경기가 송병구 선수는 그럼 무슨 의미냐면 이재동 선수가 테란전과 저그전은 최강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으면서도 프로토스전이 약한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네 방송경기에서의 프로토스전은 가장 안좋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런 여러가지 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 어려움을 깰 만한 선수 이윤열으로 가면 그럼 대에 있다 뭐 백장 천장 막 트럭으로 갖다 두드려도 그냥 이윤열을 이겨버리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겨버리면 끝이에요 그럼요 네 그 뭐 한경기 승부 어쨌거나 뭐 이 선수는 뭐 이할 타자고 피안타율이 이할 리만인 투수와의 승부라고 할지라도 그 승부 한경기는 그냥 그냥 1대1 승부로 보통 보거든요 선수 그 타자하고 투수하고 딱 서갖고 너하고 나고 지금 승부다 이런거든요 네 일단 그 뭐 저기도 안타치면 끝이에요 뭐 뭐 데이터 그 이후로 경기 들어가기 전까지만 유효한 데이터일 뿐이 경기 이후에는 진짜 선수들의 두선의 모든 걸 달려있습니다 그럼 양선수 경기팔진 맵을 맵은 몽환2입니다 맵 확인하겠습니다 네 몽환 1버전까지 2대8로 예 저그가 크게 앞서있었죠 스코어 상대 예 몽환에 이제 미네랄 한도가 추가가 되면서 테란대 저그에 있어서는 본진 미네랄이 추가가 되면 테란이 약간 낮은 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엊그제 있었던 스타챌린지 리그에서 박준우 선수가 강구열 선수를 물리침에 따라 9대2로 예 스포어는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네 자 몽환2에서 양선수들의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현재 선수들의 조인상태를 보면 다 들어왔습니다 종족 선택까지 다 끝낸 상황이고요 이제 곧 시작하겠다는 싸인이 나오면 바로 오늘 경기 몽환2에서 펼쳐질 양선수들의 대결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동이 현재 1승 기록 중이고요 이윤정은 1패 경기 준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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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하자! 나가段 마무리로 escol sistema media